안녕하십니까 일도티비의 일도입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수전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가을 겨울하면 대방어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운동하는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서 대방어 먹자고 해서 제가 대방어 잡으러 왔습니다 대방어 한번 보러 가시죠 요즘에는 대구가 철인가봐요 그쵸 대구가 많아 이게 무늬오징어인가? 가보증어 가보증어 아니야? 무늬오징어였걸 이거? 되게 비싸대요 와아 저번주에도 왔는데 바뀐게 많네요 이거는 바다장어 이게 가보증어 이게 가보증어? 이게 무늬오징어예요 이거 있어? 응 이거 저거 가져가야 돼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는 방어 대가리 가져갈 거거든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고 지금 2-3시간 지났어요 방어에 보면 아직 수분이 많아요 저희는 저녁에 먹을 거기 때문에 수분을 좀 더 제거해주고 이거는 회동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숙성지예요 이거는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2시간 정도 더 수분을 빼주고 그다음에 회동지로 숙성을 하는 거예요 주인분들께도 이렇게 여쭤보고 해서 숙성하는 거예요 아침에 잡아서 숙성해서 저녁에 먹었으면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꼭 회동지가 없더라도 집에 있는 잘 찢어지지 않는 키친타올이나 빨아쓰는 행주타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꼬리 부분에 방어, 기생충, 충들이 가끔 살아요 거의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을 했는데 거의 한두 마리씩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발견되진 않았어요 어떤 유튜버분이 집에 진공포장하는 기계가 없으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따라해볼게요 진공팩이 아니고 지퍼팩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약속에 공기가 있잖아요 빨대로 빨대로 바람을 빕니다 진공포장이 됐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고 한 2시간 정도 숙성을 더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숙성지로 바꾸겠습니다 광어 대가리를 부위를 하겠습니다 진심하죠? 아가미 보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대철이랑 좀 닮았는데요 대철아 대철아 기름이 많은 생선이니까 콩 부추만 뿌리고 오븐에다가 굽게 쑤 이게 머리 구이네요 이게 가마살인데 진짜 맛있는 부분이거든 여기가 아가미고요 가마살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미는 와 이렇게 두껍게 사려 아가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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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만 잘하는게 아니에요 이거 봐봐 가까이서 마블링 기름기름기 여기 백댈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등살이에요 이거 백종인거 같은데 형 이게 몇 킬로짜리 방어에요? 9킬로짜리 방어인데 조금 누군다른 사람 나눠주고 아 진짜요? 형 종아리를 몇 킬로에요? 응 운동 끝나고 1등에서 방어파티 어떻습니까 다들 방어에 환장해가지고 말을 못하죠 어 대철아 방어 어땠어 방어를 해? 이게 된다고 유튜브에 이게 된다고 유튜브에 야 대철이 인기 많아 인기가 뭐가 많아 맨날 오는 사람들만 응원해줘도 많아 내가 봐서 딱 신부야 약간 여자분인데 항상 대체로 칭찬하는 상황이 내가 신부야 찍어서 방어는 막장에 그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난 이거보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냐 된장에다가 고추랑 참기름 그 다음에 무술 들음 와사비 나아 마늘 다섯 improving Son 진짜 맛있죠? 응 本当 맛있다 Off 호우 와... 손 먹어봐 제가 제주도에서 이걸 사 먹었다니깐요 얼마죠? 2만 얼만가? 아 진짜? 아니 옆에 사람이 이상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산 거 대가리요 한 점 해보세요 딱 먹자마자 바로 주문했어요 어 울버린 안녕 안녕하세요 와 울버린입니다 어우 개입겼어 개입겼어 방어로 왔어요 방어로 왔어요 방어 이거 시킵자에 한번 가서 다 먹겠어요 그러게 그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